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스토리 김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예인씨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기초단체장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 척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바로 오늘 만나게 될 임병택 시흥시장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려 72.5%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경기도 내에서도 최다 대표의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에서는요. 임병택 시장의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와 함께 새해를 맞아서 시흥시의 청사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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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력을 먼저 보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974년생이시고 전남 여수 출생 전남대 법학과 졸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요. 제8대 9대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현재 시흥시장으로 계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인사이드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시흥시를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임병택 시장입니다. 2020년 너무나 힘든 한 해였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1년 우리가 잘 이겨내왔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지요. 2021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고요. 다시 또 평온한 삶을 찾을 겁니다. 지난 1년 잘 버텨오셨으니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시흥시민 여러분 저 임병택에게 시장으로 일할 기회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시민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극복하고 또 행복하고 우리 평온한 삶이 다시 찾아오는 새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인사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오늘 프로그램이 굉장히 술술 풀리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나의 얘기부터 하면 제가 이거 뭐 여덟입니다마는 시흥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지역 어르신들이 얼굴 보고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임병택 시장이 그렇게 젊을 줄 몰랐다. 당시에 그럼 우리나라는 몇 살이었던 거죠? 이제 45 그러니까 1974년생 띠로 보면 호랑이 띠거든요. 그래서 40대 중반에 이제 시장이 되어서 우리 시민분들은 제가 그 전에 이제 경기 도의원으로 도의원으로 8년을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좀 몸집도 있고 얼굴도 통통해서 뭐 적어도 뭐 40대 50대 되겠지 아마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으세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시장으로 뉴스에 나오니 또 생일이 안 지나서 만으로 표현하다 보니 그렇죠. 만 43세 오 임병택 시장이 그렇게 젊었어? 라고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스갯소리를 속았다. 네. 라고 하신 거고요.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젊은 만큼 부지런히 일해라. 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네. 그 에너지가 좀 저희에게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디 출신이신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전라남도 요수. 요수의 시내는 아니고 산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남의 바다가 보이는 요수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바닷가 마을은 아닌데 요수에서도 바다가 인접한 산골 소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골 소년인데 물론 이제 어린 시절하고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만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세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OBS에서 분장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물을 또 많이 먹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통통한 얼굴입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시골이었고 근데 그 와중에도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를 굉장히 잘 하셨나 봐요. 똘똘이? 아 예. 똘똘이가 별명이었어요? 제가 이제 시골 학교였는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6살에 들어갑니다. 보통 8살에 입학을 하잖아요. 2년 일찍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죠. 시골이니까 전교생 우리 같은 학년 전교생이 24명. 아 전교생이 24명? 그래서 전교 1등을 하셨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전교 1등은 전교 1등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명의 우리 한마을 아이들이 다니는 아주 예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6살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뭐 그냥 유치원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으니까 그냥 가봐라라고 보낸 건데 그냥 그곳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또 24명 중에 1등도 하니까 그냥 다녀버린 거죠. 그래서 별명이 똘똘이 이런 별명이 있었지. 그 마을 어르신들이 아직 생존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기억을 하실 테고 24명의 동창들이 그럼 다 기억이 나시겠어요? 전교생이 24명이니까. 지금도 너무너무 친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 친구가 이렇게 성공해서 참 뿌듯해 뭐 이런 얘기들 하실 것 같은데. 워낙 친한 친구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또 방학되면 매일같이 내과에서 수영하고 놀았던 친구들이어서요. 여전히 내가 아무리 시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도 내 친구가 작은 가게에 사장을 하고 있어도 음식점 주인을 하고 있어도 만나면 서로 야자 너무너무 즐겁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주 봐요. 우리 친구들은 올라와 있는 친구도 고향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면 친구들 만날 때가 가장 좋고 편하고 또 의지가 됩니다. 오랜 친구라는 게 원래 좀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만나도 예전처럼.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나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1974년생 그럼 나이로는 사실 93 학번이 맞는 건데 91. 나이로는 93. 그렇죠. 실제 학번으로는 91. 그렇죠. 그런데 조사를 해본 결과 97학번이시라고 들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년 만에 대학을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었죠. 그게 무슨 사연이 좀 있는 건가요? 네. 그 7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제 가장 아름다웠던 청년기였잖아요. 그러나 또 가장 또 어렵고 힘들었던 청년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물론 그 가운데 군대도 다녀왔지만 어쨌든 제가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 7년 만에 이제 대학을 가서 법대생이 돼서 열심히 또 고식 공부도 해보고 그랬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좀 늦게 갔죠. 그 과정 중에 다양한 삶의 경험을 좀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은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더 좋은 삶의 교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난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나셨었고 형제 자매도 많고 그리고 대학도 좀 늦게 가셨고 집에서 막 도움을 주실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경제적인 활동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대학 가기 전까지도 본인 스스로가 생활을 해결하셔야 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인생에 대한 공부를 함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기간이 제가 95년도에 군대에서 제대를 했거든요. 제대를 했는데 그해 몇 달 뒤에 아버님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상을 치르고 시골마을에 아무것도 없죠. 그 당시에 연대보증으로 빚도 많이 있고 그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저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적어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에서 돈을 벌 곳을 찾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순천역에서 기차표를 알아봤는데 마침 8월 15일 날이어서 광복지에서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광주 가서 버스 타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광주로 왔는데 광주라는 곳에서 이제 서울로 가기 위해서 터미널에서 내려서 서울 가는 차를 갈아타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사랑방신문, 벼룩시장 이러한 정의신문지를 봤더니 숙식 제공, 월 200만 원 보장 무슨 호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만 원은 굉장히 많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숙식 제공이잖아요. 이런 곳이 있냐. 또 의심 안 하셨어요? 살짝 의심이 되는데? 아니요. 그래서 숙식 제공하고 200만 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한 번 와버려요. 봤더니 이제 우리 관광호텔급이 아니라 작은 호텔인데 요즘으로 보면 모텔급이죠. 여기서 카운터 생활, 이제 보이생활을 하면 벨보이 뭐 저희가 그렇게 불렀었죠, 옛날에. 손님 들어오면 집 날라드리고 또 방 청소하고 또 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덜어드리고 하면 여기서 자고 카운터 옆에 작은 방도 있거든요. 자고 또 3개도 새벽도 있고 그러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지배인이 말씀하셔서 일단은 숙식 제공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너는 저는 먹여주고 재워준다라면 충분히 의미 있겠다. 또 그런 숙박업소가 저녁에는 조용하잖아요. 나름 조용하잖아요. 낮에도 조용하고 청소만 끝내놓으면 그럴 때 조금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경야도 보셨군요. 네, 네. 이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 90년대 심야 영업도 있었던 애거든요. 우리 시내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밤의 문화를 본다든지 느낀다든지 세상에 다양한 인적 사람, 사람분들을 어린 나이에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젊은 아이가 대학도 못 간 아이가 일을 하고 있으니 젊은 아이에... 사회적인 냉대와 무시가 좀 있었다 느끼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별도 있었죠. 형, 왜 당신이 나를 내가 비록 대학을 못 갔더라도 4년제 대학을 못 갔더라도 뭐 좀 늦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왜 차별하냐. 뭐 이러한 서름도 받게 되고 그러죠. 이런 과정들이 제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됐고 적어도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 재산의 유무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차별에 반대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라는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됐고 했던 거죠. 그 당시에 한 8개월, 9개월 하면서 결국 저는 이제 목돈을 모을 수가 있었고 그 돈으로 다시 이제 작은 도시에 입시 학원을 통해서 또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었고 그런 과정이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인생을 함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키워드톡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이제 노사모 얘기로 넘어갈 텐데 보통 이제 법대생들이 이전에는 법대를 가면 이제 고시 준비를 다 하죠. 하고 이제 법조인을 꿈을 꾸기 마련인데 그런데 또 늦게 들어간 대학이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은 부모님은 가지셨을 텐데 노사모의 창립 회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97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너무너무 기뻤죠.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건과 환경을 이제 제가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이 먹은 예비역이 가슴이 터질 정도로 벅찰 정도로 좋은 분위기였죠. 그래서 공부도 참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좀 재미있게 잘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정확히 2000년 4월 달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국회의원 후보께서 이제 종로라는 지역구를 버리고 1999년도에 종로 국회의원이셨던 분이 이제 부산으로 출마하겠다. 그리고 지역주의에 대항해서 우리가 지역감정으로도 부르는 이 지역주의에 대항해서 영원함, 본인이 사는 곳에 본인이 태어난 곳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이 지역주의만큼은 극복해보겠다라고 부산에 도전하셨잖아요. 도전하셨는데 그 지역주의 때문에 떨어지세요. 상대 후보께서 이제 지역감정을 수반한 정치적 공격과 모함으로 노무현이라는 그 국회의원 후보가 떨어져서 정치권에서 잊혀지는 이런 위기에 이제 달해서 참 안타깝다. 저분의 저러한 용기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그저 순수한 열정과 꿈 저분이 다시 제기했으면 좋겠다. 비록 국회의원은 안 됐지만 제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마침 인터넷 카페 등등을 통해서 모이게 됐죠. 그 당시까지만 하면 그럼 임시장님은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만 보시다가 네. 또 컴맹이기도 했고요. 마침 제가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기숙사 제 룸메이트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노무현 한번 쳐봐라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노무현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그래 저런 사람이 이렇게 공정한 경제에서 밀리면 안 되지 이름 하나 더 해주자라고 가입한 게 노사모 이제 창립 회원이 됐고 그게 이제 첫 노사모라는 단체가 2000년 6월 6일 대전이라는 곳에서 한 PC방에서 창립 대회를 할 때 거기도 가게 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노사모의 활동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청년 지방도의원 두 번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수석부 위원장으로 또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들어보니까 세대교체 선봉장에 섰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새로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386 선배님이라고 불리였던 분들이 80년대에 주 학번이셨던 선배님들이 정치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심군을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90년대 학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학번들. 90년대 저희 학번. 네. 그러니까 거의 없었죠. 뭐 이제 지방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제 몇십 명 정도의 이제 막 이제 정치하려는 맹하들이 이제 보였던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청년도의원 시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청년 지방의원 모임이라는 활동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당에 전국 청년위원회 또 이제 수석부 위원장을 맡으면서 촛불 정국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과정에 또 어떻게 보면 나름 주력군으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코스를 가려면 굉장히 많은 좌절이 따른다. 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좌절들을 분명 좀 순간순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멘토나 그 사람의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이제 운이 좋았고 또 좋은 선배를 만난 거예요. 저처럼 젊은 후배를 키우고 했던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시지만 백원우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저의 오랜 선배신데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을 같이 했었었죠. 그랬는데 백원우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통해서 일을 하고 또 청와대에 다녀오고 또 지방운으로 출마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백원우 선배께서 학번으로 치면 그 8호 학번이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0년대가 이제 성장해야지 우리 임병택 의원이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늘 지원해 주셨어요. 그러한 또 우리 지역 정치의 문화가 있어서 또 좋은 선배가 있어서 제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또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국에 수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후배들을 돕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정치적 선배나 멘토를 만나기가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당에서 제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발굴해내고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 훈련 토니 블루어 총리라든지 또 마크롱 대통령처럼 젊을 때부터 민주주의 훈련과 더불어 시대와 소통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이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저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바로 고시페이스에서 엘리트 생활을 하다가 정치를 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닥부터 순수한 참여운동부터 해와서 아니 그래서 제가 최연소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걸 지금 와서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전히 여전히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좋은 정치적 자원들이 국가적으로 성장을 해야 정치의 경쟁력, 정치의 품격, 정치의 품질이 좋아야 대한민국 정치도 좋아지는 거고 그 정치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라든지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무척 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한 과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는데 뭐 하나 허투루 이루어진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는 시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흥 씨와의 인연을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시흥이 이제 시흥에서 살고 있던 우리 백원우 선배께서 이제 우리 그 당시 임병택 저는 이제 노사모 아이디가 샤인인데 샤인 나랑 같이 정치 좀 합시다.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콜이 온 거죠. 스카웃 제이가. 그래서 또 백원우 선배셨기 때문에 네. 그러죠. 선거만 도와드리고 저는 대통령님께 갈게요. 하고 선거 도와드리러 온 곳이 2003년 시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원우 선배 선거를 2004년 4월이었는데요. 선거를 돕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에 되셨고 국회의원 되셔서 그분의 국회 보좌관으로 스탭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흥 사람들을 만나고 시흥의 문제 또 시흥의 현안들을 다루다 보니 이미 이제 시흥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고요. 그래서 청와대에 다녀와서도 다시 시흥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고 시흥에서 가정을 꾸렸고 또 시흥에서 이제 지방의원에 출마해서 경기도의원도 하게 됐던 겁니다. 2003년부터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2018년 시흥 시장이 될 때까지 시흥과 정말 그 스킨십을 많이 쌓으셨을 텐데 그런데 또 궁금한 게 본인은 왜 영업사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셨어요? 아 네. 저는 시흥이라는 도시가 너무너무 좋고 또 자랑스럽고 또 시흥이라는 곳에 또 아름다운 곳도 많고 장점이 너무 많은 도시거든요. 그러나 이웃에 있는 도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이라는 도시를 잘 몰라요. 이렇게 좋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을 드리겠다. 시흥의 품격을 높이겠다. 라고 이제 선거 슬로건을 내걸고 운동을 캠페인을 했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시흥이라는 곳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업사원의 심정으로 누구를 만나든 우리 서울대와 우리 시흥이 아주 긴밀한 관계로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총장님을 보더라도 서울대 병원장님을 보더라도 아니면 국토부 장관님을 보더라도 누구를 보더라도 시흥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과 이 장점을 제가 영업사원의 자세로 홍보도 하고 마찬가지로 어쩔 때는 영업사원이지만 어떨 때는 또 CEO의 품격으로 시흥을 대표하는 책임 경영자잖아요. CEO의 자세로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어떨 때는 영업사원, 어떨 때는 CEO. 그래서 시흥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과 이 잠재력을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시승 기업 30년이 넘었고 인구도 이제 52만은 훌쩍 넘어서 55만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시흥이 조금 수도권에 가까이 있고 좋은 시흥에도 불구하고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또 시흥도 역시 힘든 시간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당시에 이제 방역과 여러 가지 업무들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물론 보건소와 또 의료진들의 정말 헌신, 눈물어린 헌신이 전제되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우리 마을을 지키겠다라는 우리 마을의 애정을 가진 시민분들의 방역 활동에 대한 참여 그리고 또 마스크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코로나 방역 물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봉사들 이런 게 정말 함께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흥 씨는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시흥에 대한 애정을 가진 시민들이 많으세요. 우리 마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진 정말 마을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시흥이 18개의 동이 있거든요.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각 동마다 본인이 사는 곳마다 자율 방역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방역 활동을 하신다든지 특히 마스크 대란 때는 누구 하나일 것 없이 모든 동마다 모든 단체들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연마스크를 만들어서 어쨌든 급한 곳에 먼저 들이는 이러한 게 너무 감동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보건소와 우리 병원들의 우려진들의 헌신과 더불어서 그래도 시흥은 지난 1년을 힘들지만 잘 버텨내온 것 같고요. 이러한 마을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위기도 저는 극복해내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분들이 내 마을을 내가 사랑하는 시흥시를 사랑할 수 있게끔 시장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러한 정책을 만들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극복해내리라고 봅니다. 앞서 아름다운 도시 시흥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시민분들의 힘이 대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던 일이었고 시흥시만 놓고 보자면 사실 시흥은 교통 소외지다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흥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들은 시흥이라는 마을이 변해오는 과정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30년 전에 인구 9만으로 시로 승격될 때 이 도시의 면적은 수원시보다 크고 부천시의 3배, 광명시의 6배 되는 도시거든요. 도시의 면적이. 그러나 인구는 9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바로 인근 시가지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개념이어서 그린벨트가 87%였거든요. 개발이 아예 그냥 불가능한 상황이었군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린벨트를 부분 부분별로 해제해 가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광역교통, 전철망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좀 더 됐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전철망이 구축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마을이 그린벨트 때문에 한 5만 명, 10만 명, 20명 단위로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버스 교통이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어쨌든 이 대중교통 문제는 우리가 빠르게 극복해야 될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 버스 대수도 늘리고 노선도 수십 노선을 늘리고 재원도 거의 100억 가까이를 늘려서 버스 교통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역부적인 게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 직장으로 학교로 출퇴가 하는데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는 도시가 우리 시흥시인데 우리가 이제 2024년 말 우리가 이제 여의도 오는 신안산선 전철이 이제 작년에 착공을 했거든요. 2019년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2024년 말 25년 초에 개통이 되면 더 좋은 이제 전철 도시와 버스 교통이 어우러져서 시민분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도시로 이제 빠르게 돌려드리는 게 저의 생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신안산선과 더불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월급 판교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 지도를 보시면 그 인천과 마주보고 있는데 예쁜 폭우가 있습니다. 이 폭우를 인천 쪽에서 볼 때는 소래폭우라고 부르고 우리 시흥 쪽에서 볼 때는 월급 폭우라고 하거든요. 그 월급이라는 동이 있고요. 월급 폭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전철이 우리 시흥시청을 거쳐서 광명 KTX역을 거쳐서 안양 그리고 상남 판교까지 연결되는 우리 시흥을 동서로 이렇게 지나는 전철이 이제 지금 실시 설계 중이고요. 이제 2021년에 본격적인 착공과 더불어서 보상에 들어가고 착공과 더불어서 공사가 진행되면 26년 개통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흥시청에서 우리 여의도로 오는 전철은 25년 초 그리고 시흥시청에서 상남 판교까지 이어지는 이 동서전철은 26년 개통 그래서 2025년, 26년 되면 십자형 교통망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분들이 또 그 완성되는 전철망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다양한 도시 기반 시설들이 동시에 정비가 되고 자리에 잡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통이 편한, 아주 쾌적한 좋은 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금 힘을 버티고 있습니다. 9만에서 출발해서 이제 55만을 향해 가고 있고 면적도 굉장히 넓고 물론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조금 제한된 시간들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그 시간들을 이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만큼 가능성이 있는 시흥이다. 그렇습니다. 시흥도시공사도 출범을 했죠? 네.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이 될 때 인근 도시에 거의 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공사가 있었거든요. 그 도시의 회사입니다. 도시가 소유한 공사죠. 우리 시흥만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LH공사나 민간사업자들이 이 도시를 개발하면서 남게 된 개발이익을 우리 시에 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시흥시민을 대표하는 회사가 있어서 도시공사가 있어서 서울공사처럼 LH와 협력사업을 한다든지 민간사업자와 협력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그대로 우리 시흥의 원도심에 재투자한다든지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한다든지 또 다양한 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조성할 때 재환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서둘러서 만들었고요. 다행히 우리 시의원님들도 전폭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시흥도시공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흥이라는 도시가 여전히 발전 가능성과 개발 잠재력이 높은 도시잖아요. 시흥도시공사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개발사업의 주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남게 된 개발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다시 시흥시내에 재투자하면서 정말 우리 시흥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인프라 교통위에 노력하고 계시고 병원이나 학교로 굉장히 시민들은 원할 텐데 교육 문제도 경기도의 전반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보육을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가 제가 늘 시민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 63빌딩을 만들 수 있는 도시는 아니다. 지금 당장 100층짜리 로테타워를 만들 수 있는 도시는 아니다. 그러나 이 시흥이라는 곳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분들에게는 최상의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로 승부하는 도시를 일단 만들자라고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정 투여와 사업 계획을 통한 정책의 확장이 필요한데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돌봄, 보육,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지원,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거고 결국은 돌봄 문제는 우리 온종일 돌봄 체제라는 큰 의제 아래에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보육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동주택의 모든 보육시설들은 이제 공립화하는 걸로 해서 보육에 대한 책임성과 주체성을 우리 시가 가져가고 좀 더 안전한 보육환경, 돌봄 환경을 우리 시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기조로 지금 보육체계와 돌봄체계를 넓혀나가고 있다는 말씀 정도는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교육 얘기 나온 김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시흥시가 굉장히 교육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스마트 캠퍼스 사업,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대학에, 우리 대학이라는 곳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한 공간에 밀집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멀티 캠퍼스, 멀티 캠퍼스, 다양한 곳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학군이 연대에 협력하는 이런 멀티 캠퍼스 전략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대표하는 서울대학교도 관악 캠퍼스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 기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인 이동체의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드론, 자율 선바 등등과 관련된 무인 이동체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를 고민하면서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 시흥이라는 도시가 바로 바다가 있는 도시고 또 이제 송도 국제 도시라는 곳과 마주보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곳에 20만 평의 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20만 평이라는 곳에 일단은 약 절반 정도로 해서 1차 사업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교육협약센터라든지, 서울대 대우조선 해양연구소 단지라든지, 무인 이동체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게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사업으로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 치과병원, 바로 이곳 시흥 땅에 병원을 찍겠다라고 MOU 협약은 체결을 했고요. 지금 국가 지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데 2021년 초에 결과가 저는 좋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러면 서울대 병원도 만들어지게 되고 서울대 치과병원도 만들어지게 되면 이 또한 의료, 바이오, 헬스 산업도 미래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서울대 병원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또 대표하는 국가중심 병원이 우리 시흥에 자리 잡는다라면 무인 이동체 연구단지와 서울대 병원과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바이오 단지가 함께 조성되는 어떻게 보면 그 20만 평 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살릴 수 있는 좋은 연구인력과 시스템이 또 기술이 그곳에서 발전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서울대 치과와 협상하고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들, 자연스럽게 설명이 됐죠? 교통, 병원, 그리고 교육학교 이야기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이 좀 낯선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K-골든코스트? 네. 코스트는 저희가 좀 익숙한 단어긴 한데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K-방역, 우리 K-POP처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되고 싶다. 우리 시흥의 가장 큰 장점은 수도권에 이렇게 예쁜 해안선을 가진 도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월거포구, 우리 서류포구라고 또 많이 알려져 있죠. 그곳에부터 시작되는 이 해안선 라인이 쭉 월거 국가어왕을 지나서 백오신도시라는 곳,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선다는 그곳을 지나서 오유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낙조가 제일 예쁘다는 오유도를 지나서 또 요즘에 인공서핑장으로 핫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북삼까지 또 시와워까지 이어지는 15km, 20km 되는 이 해안이 수도권의 아주 중요한 골든코스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주 중요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또 중요한 축구의 결승전 골을 골든볼이라고 하듯이 골든코스트가 있다. 중요한 해안이다. 이걸 왜 모르냐. 대통령님 좀 알아주세요. 도지사님 좀 알아주세요. 우리 시흥시민 여러분, 우리는 골든코스트가 있는 시흥시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게 제가 K골든코스트라고 지은 겁니다. 우리부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해안선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자,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시흥이 가지고 있는 이 골든코스트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처럼 의미를 부여한 거죠. 이 해안은 우리 시흥시민만의 해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는 골든코스트가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가치를 부여하고 만들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죠. 저는 10년 내로 이게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골든코스트를 꼭 만들어낼 것이에요. 이 얘기를 쭉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시흥이라는 도시를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숨겨진 아름다운 곳들이 많을 것 같다 싶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명소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일단은 갯골생태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나무로 만든 흔들전망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건물 한 6, 7층 규모의 전망대인데 그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낙조를 보신다면 갯골생태공원이라고 했잖아요. 갯골. 말 그대로 바닷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 바다에서 들어오는 바닷물이 밀물 때 쭉 월곶 소래포구를 지나서 내륙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으로 한 7, 8km 이렇게 바닷물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또 썰물 때는 이 물이 계곡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 장면을 하루에 두 번 보실 수 있는 곳이 갯골생태공원이거든요. 그 순천만과는 또 다른 수도권에 아, 이런 곳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번 시흥을 보시면 시흥의 광활한 땅을 보시고 하늘을 보신다면 아, 시흥이 이런 곳이구나. 자부심을 느끼시라고 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도시들과 달리 곳곳이 공원이라는 거예요. 곳곳이 공원. 설령 공원이 아니면 공원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린벨트로 오래 묶였던 그런 어떻게 보면 장점이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센트럴파크가 바로 집앞에 있는 거예요. 또 무랑모수라는 호수가 바로 집앞에 있는 겁니다. 또 바다.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 내륙도시는 상상할 수 없는 바다의 파도가 느껴지고 바닷바람이 느껴지고 바다 내면 느껴지는 곳이 우리 시흥시라는 거예요. 이걸 묶으면 돼요. 구슬도 깨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이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이거 하나로 묶는 게 바로 저는 K골든코스트 말씀드렸던 이 갯골생태공원도 그 K골든코스트의 시작점인 거죠. 산에 떨어진 물이 우리 목감동이라는 곳에 떨어진 빗물이 무랑오수로 갔다가 아름다운 하천을 따라서 갯골생태공원까지 오고 갯골생태공원에서 이 갯골을 따라서 서래포구, 월거포구로 나가고 그 물이 서해바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갯골생태공원이라는 곳을 한번 오셔서 이 갯골의 바닷물이 들고 나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시흥이라는 매력에, 시흥이라는 도시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수 시민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여수 말고 시흥 여수 못지않은 그런 해안관광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반대로 해야죠. 시흥의 자연은 두말할 거 없이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젊은이들을 위한 인공서핑장도 있다고 알고 있고 제가 한번 이제 사실 저희가 90년대 같이 대학을 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한 시간 방송을 좀 같이 했으니까 거의 형님뻘이거든요. 사실, 시장님이. 제가 한번 이제 놀러 간다면. 조만간 이제 봄대에서 놀러 간다면. 꼭 오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간다면은. 어디 좀 괜찮은 맛집? 맛거리? 먹을거리? 뭐 하나 사주신다면 뭐 사주시겠어요? 너무 많은데 우리 이제 월곶도 그렇고 오이도도 그렇고 바다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산물 요리가 너무 많고요. 너무 많고 또 우리 내륙지역에는 또 다양한 우리 무랑호수를 중심으로 한 또 대한민국 대표 요리 맛있는 집들이 모여 있거든요. 보양식이 많고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또 산미시장이라는 또 아주 예쁜 아주 사람들이 정의 넘치는 재래시장도 있어서 모든 걸 다 보실 수 있고 또 인공서핑장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공서핑장에는 또 다양한 또 미래 음식 또 아주 뭐 그런 음식들도 많이 팔고 제가 한번 가면 거기 인공서핑 한번 저희 도전해보시고 한번 해보셨어요? 당연하죠. 저 인공서핑은 안 해봤는데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죠. 실내 서핑하고 바다 서핑은 제가 도전해봤었습니다. 같이 하시고 한번 식사 한번 또 하시는 걸로. 인공서핑장 꼭 한번 오세요. 보실만 하시고 정말로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또 강원도 쪽으로 또 서핑에 인기 바람이 불면서 서핑에 관심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시흥에서 일단 먼저 경험을 해보시고 바다로 나가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이제 반 지나면서 굉장히 의욕이 아직도 이제 충만하시고 할 일이 많으신데 이게 좀 제가 우려 섞인 얘기를 하나 여쭤봐야 돼서 항상 이제 지자체의 고민은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결국 이제 재원이 받쳐줘야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결국은 우리 시장이 해야 될 일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살림을 사는 거거든요. 살림. 우리 시민분들께서 모아주신 세금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이러한 살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흥시는 다행히 기회 요인이 바로 며칠 전에 주민동력상의 인구가 50만이 넘어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17번째 주민동력상의 인구가 50만을 돌파해서 대도시가 된 거거든요.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는 드디어 50만 대도시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9만 명일 때는 받을 수 없었던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가 50만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재정적인 면에서 여유가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싶고 플러스에서 제가 시흥도시공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시흥이라는 이 아름다운 땅을 개발했을 때 그 개발의 이익이 시흥에 내려앉는 게 아니라 다 외부로 빠져나갔거든요. 이제는 시흥도시공사를 만들었잖아요. 도시공사가 이제 더 뿌리 내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말로 디벨로퍼적인 시각으로 좋은 개발 사업을 해낸다면 시흥도시공사가 버는 개발이익이 딴 데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흥에 다시 재투 다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게 저의 기본 구상이고요. 시가 커질수록 재정도 늘어나는 이상적인 수익구조가 되겠군요. 바로 50만을 넘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시흥도시공사가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해나갈 겁니다. 저게 2년, 3년, 5년 사업 경험이 쌓이다 보면 더 많은 사업을 도시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LH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개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재정적인 좋은 흐름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정치 생활을 하실 텐데 앞으로 나중에 이런 정치인으로 내가 기억이 되고 싶다거나 이것만큼 내가 꼭 이루고 싶다 이런 목표가 혹시 있으세요? 아, 그래도 참 마음 따뜻했던 정치인이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도 꼭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겁니다. 따뜻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고요. 마음만 따뜻했으면 안 되고 일도 잘한다는 소리를 꼭 듣고 싶네요.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정치에 입문했던 계획이 그리고 시흥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앞으로의 미래까지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공통 질문 저희가 꼭 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시흥 시민들뿐만 아니고 이제 경기 수도권의 시장님을 아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정치 행보를 또 거두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바닥부터 다져왔다. 본인 스스로 앞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필요한 덕목은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뭘 느끼고 계신지?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공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분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적 능력이 정말 정치인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엘리트 코스를 걸으셨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라면 공감하지 못한다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계속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당신의 아픔에 제가 함께 공감해 드리고 함께 울어드릴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계속 마음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시민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노력하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럼 보내드리면서 2021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흥시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산다는 기쁨과 자부심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 프로를 보고 계신 우리 시흥시민분들도 기쁘시고 또 시흥시 인근에 사는 우리 다른 우리 국민들도 우리 시흥시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우리 시흥시의 역사는 항상 극복의 역사입니다. 올해가 2021년도가 호젓볼이라는 큰 농경지가 만들어진지 조선시대 경종 때 만들어진 300년 전에 만들어진 호젓볼이 만들어진지 300년 되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외침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웠던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다를 막아서 300년 전에 만든 그 뜰이 호젓볼인데 300년 되는 해가 오래고요. 그리고 또 당장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죽은 호수, 별 볼일 없는 호수였던 시흥시를 살려낸 그런 극복의 역사를 가진 도시가 또 우리 시흥시입니다. 그러한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싱가포르와 홍콩화되는 그런 출발점이 거북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공서핑장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거든요. K-골든코스트가 바로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극복합시다. 코로나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새해에는 반드시 평온한 삶이 다시 찾을 거라는 기대 가지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많은 시흥과 관련된 계획을 밝혀주셨으니까 남은 7기 또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좋은 이슈를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 인병택 시흥 시장과 함께 있는데 젊은 시장 그리고 젊은 도시는 아닙니다만 이제 젊음을 만끽하기 시작한 시흥의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말 그리고 스피치의 목적 그리고 삶의 목적 인간관계의 목적이 공감해 있겠죠.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타인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올 한 해는 역지사지 이웃을 좀 생각하면서 공감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